나는 이사주가 참 그냥 내가 봤을 때 나 그냥 나오는 소리 막 해 나 반말 잘해요 이사주는 그냥 너덜너덜하게 살아라 이사주야 내가 뭔가 길을 확고하게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 있는데 주위에 떨어진 걸 잘 보지를 못해 그냥 올리 천림아 같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격이야 남들이랑 언니 같은 경우는 융하가 잘 솔직히 안 된다 소리가 나와 융하가 안 된다 정말 내가 내 길이 있잖아 이 로드가 있으면 내가 생각한 이 로드가 있으면 그대로 가야 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봤을 때는 융하 진짜 안 돼 듣는 척만 하는 거야 이미 마음에서 뭐가 섰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남이 어쩌고저쩌고 아니지 않냐 뭐지 않냐 잠깐 아주 잠깐 몇 초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아 마이 웨이 아니야? 직성이 강하니까 응 그래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직성이 강해서 그건 어쩔 수 없더라 응 근데 난 참 어디 점집 많이 다녀보셨어? 네 응 근데 나 나오는 거는 이 사주는 남자도 내가 잡고 흔들어야 되는 사주야 네 어 맞지? 내가 네 네 서방님 이런 거 못해 막 현모양 쳐 이런 거 우와 그런 거 어떡해 딱 그 사주야 그리고 중요한 건 점집을 다녀보셨냐 왜 얘기를 했냐 난 이 사주는 무당으로서 불려야 되는 사주라고 생각해요 왜 수긍을 하는데? 아니 그냥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응 응 응 그런 거 같다 뭐가 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 신이 오시기 전에 그런 특징은 없으셨냐 그러거든 전혀 없었어? 그냥 많이 다닐 뿐이야 이런 데를? 아니 그냥 내가 직성이 강하고 그리고 잘 타고 이런 건 너무 잘 알지만 그렇게 막 뭐 신의 받으신 분들처럼 뭐 이게 있었다 뭐 이렇다 들린다 꿈을 잘 꾼다 꿈이 잘 맞다 이런 게 없어 꿈을 꿔도 내가 해석을 못하는 정말 이건 무슨 꿈이지? 약간 이런 느낌 또렷이 꾸는 꿈은 거의 없어가지고 이 말은 조금 들으면은 아 역 같네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나는 난 분명히 난 그거에 한 표를 걸어요 이 나이가 지나고 나서 이제 38이 지나고 나서 한 40대쯤 어느쯤 되면은 나는 분명히 무언가는 뚜껑이 열어지던 신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뚜껑이 열어지던 언니는 아무래도 진짜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모를 일이지 물론 모를 일이야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언니 나이가 38이니까 39 살아본 거 아니고 아직 40 살아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분명히 계기가 내 나이 앞에 앞 숫자 4자를 달고는 분명히 올 거야 그때는 정말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금전도 없고 너무 뻔한 소리여서 짜증나서 하기 싫은데 금전도 그렇고 원한 소리는 아닌데 잘 누르고 잘 이겨내고 가야죠 어차피 분리사주가 아닌데 왜 분리... 언니 입으로 왜 분리사주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 남의 집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서? 언니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 소리... 뭐... 만약 열 군데를 갖다 치면 너는 받아야 된다는 소리를 일곱 군데에서 듣고 그리고 그 중에 세 군데는 불리지는 못한다 그냥 앉아서 점사 보고 약간 이런 걸로만 해 가야 된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분들을 절대 모함하거나 이런 건 아니야 신이 꼭 서서만 불리는 거를 불린다고 생각하셔? 근데 제 성격이 뭐든 1등을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이 세계를 너무 잘하니까 제가 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하니까 정말 게으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고 싶... 하고 싶잖아 못해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고 때가 되면은 분명히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무릎 꿇게 될 거라고 난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내 나이 4자를 달아야 돼 지금은 3자잖아 4자가 변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나도 나도 지금 이 순간도 이 일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안 할 수 있다면 정말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러고 살잖아 그냥 그렇다는 걸 어떻게 수긍을 해야지 근데 지금 본인도 본인 쪼가 있어가지고 에휴 뭘 이럴 수도 있어 근데 10군데에서 7군데 그런 과반수는 넘은 거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도 어떤 힘의 원천이 분명히 본인은 있어요 그 힘으로 내가 무슨 일을 내 개인적인 일적으로 개인적인 뭐 장사를 하던 뭐를 하던 그걸 굳건히 지켜갈 수는 있는 그 중심은 있는 사람 뚝심은 있는 사람이야 뚝심은 있지만 그게 힘의 원천이에요 결국은 신의 힘의 원천이 그 뚝심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에이 아니에요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속으로 난 콧방에 웃기고 있네 안 하나 보자 한번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결국은 우는 것도 자존심 상이어서 안 울진 모르겠다만 엄청 울겠다 결국은 무릎을 꿇게는 될 거다 나중에 그냥 어우 신 선생님도 이겨먹게 생겼어 얘 너는 신 스승이 나중에 생겨도 네가 이겨먹게 생겼구나 이겨먹으려고 하겠구나 너를 배우려고 가르치려고 해도 그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 게 맞아 그래야 배우는 게 맞고 정석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도 근데 본인은 굉장히 세법을 낼 것 같아 세법이라는 거는 기존에 없던 법들 있잖아 이런 틀에서도 무속 틀에서도 그걸 굉장히 잘 낼 것 같아 그리고 언니는 사랑 공부 아직 좀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당이 되기에는 아직 인간 공부가 안 돼 있어 네 쪼가 너무 세다 결국은 이거야 그게 장점으로도 오고 단점으로도 지금 들어온다는 소리거든 근데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겠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건 나오는 말만 해주는 거야 완전 미래성이야 이거는 4자 나이를 달았을 때 신의 스승은 앵간한 사람 잡지 마요 앵간한 사람이 눈에 안 차요 어 앵간한 사람 잡지 말고 진짜 좀 센 사람 잡아야 돼 본인은 그래서 신 선생이랑도 이거 뒤지게 싸우고 싸우고 갈 것 같거든 근데 뭐든 신 다른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저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두 그렇지 않아 모두 너처럼 그렇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 타협도 하는 거고 맞춰도 가는 거고 그 타협과 융화를 본인이 잘 못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니까 나는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는 이게 맞다고 하는데 물론 그 말은 맞을 수 있어 근데 그 과정이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야 과정이 있어야 결과도 나오는 거고 결국은 사람 살리자고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살리자고 하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쓰미 언니는 조금 그 그릇이 작어 내가 불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람이야 언니는 내 직성 풀기 위해서 그래서 난 언니 콧대 졸라 높아질 것 같거든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어야 돼 무당들은 근데 그런 약간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딸려 근데 사람이 난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지? 완벽할 수 없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인간 고력이나 진짜 나중에 가서 되신다면 인간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실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나름 힌트 주는 거야 사람으로 사기를 당하던 뭐를 하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훑을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인은 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왜냐? 경험을 해봐야 그때 그 마음 저 사람의 저 사연의 그 마음이 뭔지 공감 영역이 생기거든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이해나 하죠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채우기가 다른 공부는 내가 뭐 저는 1등을 해야 아까 그런 말 했잖아 1등 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그 부분에서 많이 딸리기 때문에 1등은 할 수 있어 솔직히 난 이거 불리는 신명이라고 보이거든 1등은 할 수 있는 신의 부리는 확실하나 인간의 고력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실 거다 그게 언니한테는 화닭증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언니 입에서 개 진짜 보도 듣도 못한 욕이 나올 수도 있어 언니는 또 열받으면 난 엎을 수도 있는 그런 개 같은 능력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엎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보완을 내가 본인한테 하라고 하지는 않아 우리 할머니도 그래 본인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알아서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킬 거다 너는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어디 한번 좋으시게 쓴맛을 한번 쳐 먹어봐라 우리 할머니는 그래요 그래야 너 사람 되고 그래야 남도 거두는 거다 그 눈물을 네가 먼저 흘려봐라 이러시거든 그래서 내 나이 잘 준비하셔야 돼 39가지만 어떻게 저 차저차 지나가는 거 같아 근데 내 앞자리 숫자 나이가 4자가 되는 순간 야 진짜 그때 그 부부 살림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언가 시작이 되는 느낌이 쓱 올 거야 그리고 없지 않아 당연히 감도 스스로 가지고 있을 거고 근데 글쎄 피하는 게 될까 싶다마는 피하지 말고 그냥 겪고 넘어야 돼 이거는 언니 사람 때리지? 아니야 안 때려 안 때려? 그럼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 저한테 실수를 하면 안 봐? 그냥 안 봐요 그냥 거기 대꾸하는 것조차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여가지고 왠지 알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언니 사람 때릴 일이 있을 거 같거든 그만큼 눈 돌릴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것도 또한 인간 풍파예요 그런 제일 큰 거는 마지막은 금전쯤 건강쯤 이렇게 되겠지만 인간으로 무언가 계속 풍파가 온다 하면 아 그 짐이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그 과정에서 난 분명히 언니가 사람 팰 거 같거든 사우나는 싫어해가지고 글쎄다 피하는 스타일 그때 가봐야지 사람이 눈 돌면 뭔들 못해 사람이 눈 돌면 뭔들 못해 그렇게 눈 도는 일이 생기니까 사람을 너 사람 때리냐? 할머니가 이 소리 하잖아 있을 거야 근데 안 때리려고 피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그런다? 너 이걸 삭히기 위해서 아닌 거 같으면 그 사람을 그냥 끊어낼 뿐이지 그냥 겪어보니까 그냥 부딪힐 필요가 없더라고 그게 왜냐면 나는 시간 낭비고 감정 낭비고 그걸 두고 있으면 분명히 너는 사람도 때리는 애야 라고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 사람이 한번 살아봐봐 언니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 또 인생을 살면은 그럼 저는 지금까지도 일하면서 그랬지만 제가 누군가가 싫으면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든 내가 떨어져 나가든 둘 중에 하나는 봐야 직성이 풀린 스타일이라가지고 결국은 근데 하지만 항상 상대편이 나가 떨어지지 그거를 해야 직성이 풀려서 그거를 해야 직성이 풀려서 때리진 않지만 남자도 나가 떨어지게 하고 남자도 이겨야 되고 그래서 이 사주는 남자복도 솔직히 없는 사주예요 왜냐? 그냥 어디서 병신 하나 데리고 와서 살아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겨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수긍을 해주고 본인을 조금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이랑 살아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계속 안녕 빠이빠이야 그건 너무 잘 남자 사주는 굉장히 박복해 허나 신으로서만 본다면 신만 두고 본다면은 나는 충분히 불릴 수 있다 허나 한번 별맛을 다 봐봐라 알아서 무언가 무릎 꿇게 될 거고 불리다가도 바닥을 분명히 치게 될 거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거 참 이겨내기가 힘들 거야 너는 이 소리가 나오거든 불릴 땐 누구나 다 어깨에 뽕쩍 늘 수 있어 근데 겸손이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겸손 아닐 거야 그리고 바닥을 쳐봐야지 그 겸손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것 또한 공부야 신들이 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불려주다가 난 주저앉힐 거라고 보거든 근데 그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야 할아버지 할머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소리를 듣고 잘 한번 몰라 난 될 거 같으니까 언니 나중에 우리처럼 점상 받고 남들 점 봐주고 해야 될 거 같으니까 잘 해보셔 딴 거로 돌릴 순 없어 사업 이쪽으로 개소리 하지 말래 홍구녕이 날 거야 진짜 응 아 그렇구나 응 그렇구나 누가 할머니나 이렇게 잘 거 난 시키려고 하잖아 참 그건 나중에 본인이 찾아야지 너무 아니다 응 근데 아직은 그래 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덜 여물었나 보지 라고 하지만 사짜 가봐라 우리 동차는 또 사짜 가봐라 막 이러거든 어 선생님을 잘 잡아도 문제고 문제예요 언니는 언니 자체가 그냥 문제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기엔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물론 지금은 사람이니까 근데 응 이게 직성이 이렇게 구판에 가서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응 딱 눈에 탁 탁 이게 있는데 응 걸리는 게 있는데 응응응응 이게 그래서 구판에서도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점을 좀 보러 다녔고 그런 소리 들어봤으면은 이 소리도 알 거야 귀머거리 3년 해 봉사 3년 해 벙어리 3년 해라 그 얘기도 알죠 어 그 얘기가 왜 있을까 그 얘기가 왜 있을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눈에 띄는 거 못 본 척 해야 돼 근데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입 쳐 다물고 계셔야 돼 네 어 그게 그 뜻이에요 어 나도 아니 나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직성은 뭐 보통 직성이겠어 근데 그렇게 살게 되더라 응? 한 번 해봤지 우악하고 해본 적 있어 나도 근데 그렇게 살게 되더라 응 전 우악은 안 하는데 그냥 속으로 생각 그냥 느낌이 그렇게 꽂히잖아요 응응 그러면 그게 더 음룡한 거야 차라리 의악하려면 의악을 해 응 아니 근데 뭐 처음 보고 뭐 이런 선생님들인데 거기다 대고 아 그래서 그 그러면 생각조차 하지 말던가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결론은 저도 모르게 생각이 드는 걸로 응 그 생각이 본인 생각이겠어? 근데 그거를 입으로 뱉고 내 직성이 입으로 뱉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 속으로 계속 넣고 있잖아요 네 그럼 큰일 나요 정말 그 기차 통 삶아 먹었다는 그게 뭔지 와 한 번 개 느껴봐요 한 번 어 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무당이 진짜 무당이 되려면은 나는 사람의 때부터 부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시간이 뭐 애동 3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계속이에요 계속 계속이죠 응 그건 계속이야 응 근데 그 과정이 불리는 게 부리는 힘든 게 아니라 그 과정이 힘들 거라고 응 그 뭔가 신을 진짜 신이 가고자 하는 무언가 수공을 하고 남들의 것도 뭔가 수공을 하고 나만 잘난 게 아니고 왜냐면은 찾아보면은 진흙 속에 진짜 무슨 진주처럼 그렇게 드문드문 곳곳에 잘 불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 너만 잘 불리는 거 아니고 이제 나중에 그 소리가 나오는 거지 이제 나중에 되면은 너만 잘 불리는 거 아니고 곳곳에 너보다 더한 사람들 많아 응 근데 그런 좀 겸손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내가 할 내가 해줄 수 있는 바는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본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부 시키실 거다 경고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본인한테는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높은 산으로 느껴질 거라고 그것만 굉장히 잘 다듬으고 가신다고 하면은 나는 분명히 이거는 앉아서 불리든 서서 불리든 불릴 수가 있다 허나 나는 성거리를 불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그리고 그게 있어 할아버지가 서서 불리다 보면은 힘들어서 앉아서 불릴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 서서 굿하다가 어우 힘들어 제자 몸도 힘든 거 같고 그러면 앉아서 치성으로 불리고 앉아서 점으로 불리고 이해하셨지 서서도 불리고 무당은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서서도 불리고 앉아서 불리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굿만 나가는 것만 잘 불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 그거는 남의 눈에도 보이는 표면적인 거고 불리는 데 지장은 없겠지만 인간 공부가 아주아주 굉장히 힘드실 거다 어 그 공감 능력을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 정도의 힌트는 어 할머니가 그래 주지 하고 주신 건데 이제 나머지는 그 그분의 교육은 그 어떤 제자님이 있다면은 그분의 교육은 그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책임을 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신 스승과 야 이 사주를 누가 이겨먹어 지는 걸 좀 배우면 되겠어요 그러면 또 아니라고 하지마 저 적당히 남의 말 듣고요 적당히 해요 그거는 네 생각이야 왜 자꾸 그래? 진짜 홍구녕 나야 되나봐 똥침 좀 싸줘야 싸주라고 지금 우리 동자한테 가서 언니 가는 길에 똥침 좀 싸라 어? 그러고 싶다 해 제 기준이 제 기준이 너무 명확하니까 거기서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참아주고 갔으니까 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제 기준에서 남들 기준은 더 아래에 있는 건데 음 음 음 음 음 창명